오늘 선거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한동훈 씨가 참 잘 싸웠습니다. 국힘당도.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비난하게 됐지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발표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7석 더블당 11석 국힘당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게 뭐가 들어간 겁니까? Y를 가지고 평가한 거지 않습니까? Y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조투표제를 다 제거하고 X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블당 19석 서울 국힘당 29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지금 마친 곳이 인천 선관위 발표는 12대2 제2화 전문가가 실제 사전투표시 추정치를 보기면 7대7 대전광역시 선관위 7대0 추정치 4대3 최석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결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천중구 광화웅진에서 조태상 더블당 배준영 국힘당이 대결했는데 조태상 더블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지가 12,521표지 않습니까? 이 표를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표가 더해지도록 그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준영 후보가 원래는 28,347표 차이로 압승했는데 그 격차를 15,826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줄여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동구 미추월 갑에서도 국힘당 심재돈 후보가 이겼고 2,924표 차이로 그 다음에 연수구 갑의 정선영 후보도 국힘당 후보가 3,839표 자로 이겼는데 선관위가 1,956표를 집어넣어 가 7,117표로 패배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수구 을도 이겼는데 6,625표 차이로 선관위가 3,313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들었죠. 남동구류도 40표 차이로 이겼는데 1,2582표 차이로 패배한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계양구르에서도 원희룡 후보가 367표 차이로 이겼는데 8,116표에 위조투표지가 이재민 후보에게 대해지면서 이재민 후보가 7,749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승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사전투표 대중이란 것은 위조투표지 숫자죠.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투표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12대2가 아니고 7대7로 동류를 기록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이 여러분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은 4명이에서 승부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대전은 여러분들 전폐한 걸로 발표했죠. 7대0.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석이나 찾았지 않습니까? 감안 내석이냐?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3대4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대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동구의 윤상연 후보도 4,367표로 승리했고 대전중구의 이은근 후보도 9,426표로 승리했고 대전서굴의 양형규 후보도 138표 차이로 승리했고 대전 대덕구의 박경호 후보도 3,074표 차이로 승리했네요. 네 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자리를 차지했는데 아무 자리도 못 차지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이렇게 이런 정리가 됐죠. 서울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18석이 이런 바뀌는 거죠. 낙선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 18명이 당선자 대의를 들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라색 해놓은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여기가 다 여러분들 18석입니다. 처음에는 16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정 보완해 가지고 동대문갑 강북얼도 국힘이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힘의 톱 18 승리한 후보임에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국민의힘 후보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등부터 5등까지입니다. 송파병 강동갑 양천갑 성동을 영등포을 여기서 뭐죠? 국힘당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가 바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동작갑 광진을 고민정 중구 성동구갑 광진갑 도봉구을 모두 다 국힘당 후보가 이긴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긴 표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투표지 표수입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4분의 1입니다.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전체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힘의 임의 낙선자 11부터 16 종로구 강동구을 서대문갑 동대문갑 강서을 특히 강서을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2545표짜리로 박민식 후보와 이긴 겁니다. 13,791표를 선관위가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바꾼 경우입니다.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는 4922표 자위로 최재형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11,41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곽상훈 후보가 이긴 걸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16등부터 18등 동대문구을 강복구을 구로구갑 전부 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라도 이긴 겁니다. 특히 강복울에는 345표 차이로 국민의힘의 박진웅 후보가 이긴 겁니다. 그로구갑에서는 호준석 효가 아니고 호준석 후보가 282표 차이로 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가짜표를 다 제거했습니다. A.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눈과 귀를 눈을 막고 귀를 막은 다음에 본인들 스스로가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것을 다 제거한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이런 평가한 작업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추정치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의 통계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건 한 자리 숫자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왜 선거 데이터를 조작 규칙을 이용해가 여러분들 조작했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생기더라도 수정 보완을 했는데 서울은 기존에 16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에서 낙선자로 추락했다라는 부분들을 하루 지난 다음에 재검증해 가지고 두 개가 더 포함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방송이 막 시작되기 전에 이제 밤을 새워가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쨌든 5월 10일이 투표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여러분들 삭제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지나고 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워집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규명하는 것 자체가 투표함 까봐야 다 위조투표지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했기 때문에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5월 9일입니다. 5일 9일 지나면 신분증 이미지를 받아가 사전투표장에 스캐닝하면서 투표지 보관된 실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다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은 이제 다 여러분들 덮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야 전문가가 저한테 보낸 문자입니다. 수정합니다. 60석 가운데 민주 54석 국힘 6석은 민주 42석 국힘 18 추가 12석 앞에서 여러분들 경기도에서 국힘당이 15가지 여러분들 늘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12석으로 수정합니다. 지금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울에서 18석이 국힘당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12석을 추가합니다. 인천에서 5석을 추가합니다. 부산에서 1석이 추가됩니다. 대전에서 4석이 추가됩니다. 강원에서 2석이 추가됩니다. 울산은 제가 유보적입니다. 울산 1석은 제외하고 경남에서 더불당이 여러분들 훔쳐간 2석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충남에서 4석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충북에서 3석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비례 18석을 합치게 되면 155석에서 160석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이 잘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힘이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55석에서 160석 정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짜표를 더해 주지 않았으면 이번에 이 A가 없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 안 했으면 위조사전투표제를 투입 안 했으면 155석에서 160석 정도를 국민의 힘이 얻었을 것이다.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내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비례 18석을 합쳐가지고 과반수를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조작 없는 상태입니다. 한동훈이 참 잘했네요. 바보들 진짜 바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힘당의 잠정추계치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오전 4시 무렵에 여러분들 받은 문자입니다. 서울에서 18석이 더해지는 게 국힘당이에요. 경기도에서 12석, 인천에서 5석, 부산에서 1석, 대전에서 4석, 강원에서 2석, 충남에서 4석, 충북에서 4석. 정당투표를 뽑아도 포함하게 되면 국민의 힘이 155석에서 160석으로 추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후 작업 진행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이 진짜 지금 진행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잠정치입니다. 잠정치. 잠정치가 국힘당의 여러분들 추정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국힘당의 이만큼 여러분들 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4월 28일 오전 4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들을 이게 확정치가 되려면 전부 다 전수조사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서울 마쳤고 인천 마쳤고 대전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거기다 마쳐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다 완결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